최근에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빠르게 재팬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도 자율주행, 전동화 등 미래차 육성에 적극 힘을 쏟고 있습니다. 이러한 가운데 오늘 미래 모빌리티 핵심 부품인 구동모터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인 코아오토모티브와 투자협약을 가지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. 이번 협약으로 코아오토모티브는 향후 국내 모터산업을 선도해 나갈 대구 모빌리티 모터 클러스터와 연계해서 글로벌 톱10 기업으로서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대구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서 본격적으로 도약을 알리는 신호털이 될 것으로 봅니다. 우리 시는 새롭게 시작하는 코아오토모티브가 대구에서 잘 자리잡아 대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친환경 핵심 부품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코아오토모티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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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